오늘 소개할 경품은 오토클로즈라는 것으로 프로그램 종료 타이머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룰러 공엄을 방문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프로그램을 닫을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예약도 가능하고 백그라운드에서 구동중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옵션은 공엄을 참고하시구요. 일단 경품으로 제공하는 오토클로즈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 공엄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오토클로즈 튜토리얼 부분에서 자세한 사용법을 볼 수 있으니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파일은 더보기에 첨부할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잉글리시를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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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 누르면 금방 끝나구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업그레이드 팝업은 그냥 닫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투 프로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더보기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팝업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구요.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자면 메인 메뉴에서 에더 테스크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예약 종료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공업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처럼 백그라운드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까지 쭉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토 타입 형식에서 오토 클로즈 테스크를 선택하시면 되고 일정 시간 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면 오토 런 테스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예약 실행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셀렉트 업 프로그램을 누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실행 파일은 EXE 파일 형식을 가진 걸 선택하면 되는데 EXE 파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은 예약 실행할 프로그램에 마우스 클릭 파일 위치 열기를 누른 다음 목록에서 EXE 파일을 선택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다에는 간격 설정인데 일, 시간, 분, 초,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싶다면 루프 부분에 목록을 펼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취할 옵션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애들을 눌러 등록하면 이렇게 테스크 리스트 목록에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메뉴는 우클릭이나 더블클릭으로 실행할 수는 없구요. 딜리트 메뉴를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제거하고 다시 세팅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기타 상단에 있는 옵션을 보면 프로그램 예약 종료나 실행에 관련된 작업 저장, 그리고 불러오기, 세팅 옵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구요. 기본적인 기능은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사용법은 공업에 있는 튜토리얼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예약 종료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